네 이제 지난주 맛집 리뷰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기업들이 바로 움직인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서는 분명히 대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신중하게 제가 고생해서 찾아내는 기업들이니까 단기적인 성과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할 시간은 앞으로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시간에서 기회를 잡는 자는 누구죠? 준비된 자입니다. 이러내는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중도해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준비하는 데 힘껏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맛집 제가 업 오브 반도체 말씀드렸는데요. 업 오브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기업입니다. 요즘에 보면 반도체 업종 흐름이 어때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죠? 뭐 슈퍼사이클이다. 하반기까지 업황 좋다라고 했는데 왜 좋지 않을까요? 선반영 했으니까. 워낙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랠리를 보였어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의 시총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릴 때 반도체주의 같이 차익실험 메모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금 부진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업 오브 반도체를 말씀드렸어요. 왜? 업 오브 반도체는 비메모리니까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비메모리에 대해서 잠깐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메모리 반도체는 뭐예요? 저장용 반도체예요. 어디가 강할까요? 한국입니다. 자랑스럽죠? 저는 경제 공부를 하면서 사실 한국인이라는 게 많이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한국은 분당국가에 식민 지배도 당했고 땅이 큽니까? 엄청 작죠. 그렇죠? 그리고 자원이 많아요? 자원 없어요. 북한 가면 자원 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없어요. 그만큼 열악해요. 뭔가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땅도 작고 사랑도 적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 반도체 강국, 조선 강국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만큼 한국인의 저력을 저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한국이 1위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램, 랜드 따라오기 힘듭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따라잡힌다 이런 말이 있지만 아직은 경고해요. 저는 앞으로도 경고할 거라고 봐요. 근데 한국이 약한 게 있어요. 이 메모리 반도체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예요. 단순히 저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서 뭔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반도체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메모리 시장이 중요해지는 거죠. 왜? 4차 산업이라는 게 성장하니까요.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드론, 자율주행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5G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해도 한 50개 정도는 줄줄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4차 산업의 핵심은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다. 단순히 저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연산을 해서 아웃풋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이도는 어때요? 메모리보다. 좀 더 높아요. 그죠?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한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 안팎입니다. 아직은 10%가 안 돼요.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이 비메모리에 얼마나 투자를 할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규모가 막 몇백조. 이런 식이잖아요. 몇백조라는 금액은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감은 잘 안 와요. 하지만 제가 감이 오도록 한번 예시를 드리면 1조 원이면 100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100조면 100층짜리 건물을 100개 짓는 거예요. 100층짜리 건물은 63빌딩보다 높은 건물이에요. 그죠? 그만큼 엄청난 돈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비메모리 시장으로 돈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투자도 계속될 거고요. SK이닉스, 삼성전자, 인테리베트,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 비메모리 10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투자가 밀렸었지만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비메모리 투자가 훨씬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의 뒤를 이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 거기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좀 빠졌었던 종목들은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는데 이 여부부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형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꾸준하게 회복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부부 반도체를 설명드릴 때 갭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갭 매매법 강의를 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갭 매매법이 뭔지 익혀보세요. 그때 제가 어부부 반도체를 설명드렸어요. 상승 갭이 떴을 때 그 갭을 메꾼 후에는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갭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어부부 반도체가 갭을 띄우고 상승했다가 갭을 메우고 있었던 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부부 반도체의 성과는 어떨까요? 성과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매수가 안 됐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매수가를 14,200원 말씀드렸는데 14,200원 거의 다 왔어요. 14,200원 매수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14,200원이냐? 갭을 다 메우는 게 14,200원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갭 매우기를 기다리는 구간이에요. 14,200원까지 조정이 오면 그때는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해요. 갭을 메우고 반등하는 특성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술적 패턴만 가지고 어부부 반도체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갭 매우기 매매법은 갭을 메운 다음에 반등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어부부 반도체가 해당됐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무슨 부분?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업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메모리 시장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진다.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전기차에 뒤지지 않아요.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주를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반도체주는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은 사실 좀 무거울 거예요. 삼성전자나 SK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현재 위치에서는 바로 치고 가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주들 테스, 원익 IPS, AP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주가가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다라고 보는데 타이밍을 잡고 한 번에 목돈을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점에서는 반도체 장비주 아니면 IT 대용주 이렇게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강자 종목들 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약간 꺾으시면 아마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끝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신성장주가 포커스입니다. 예전에 성장주였던 제약바이오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새롭게 태어나는 신성장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4차 산업 관련주 이런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렸던 자율주행 관련주 아직도 빠르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최근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거래량이 좀 살아납니다. 원래 주가는 올라가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거래량이 회복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회복되는 구간까지 진입해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율주행 관련주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안 하고 다니는 시대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관련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자율주행 테스트가 엄청 많이 진행이 됐어요. 몇만 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사고가 어떨까요? 났을까요? 몇 번 났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자율주행차의 사고에 대부분은 자율주행차 잘못이 아니었어요. 상대차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분석해본 결과 자율주행차의 오류로 사고 난 안정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 관련된 종목군들 앞으로도 꾸준하게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리뷰는 못했어요. 왜? 매수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매수가 된 다음에 갭을 메우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